저기도 있다 나무 잇뚜 오 한 명 더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할 테니까 아 거슬리는데 오른쪽에 있네 쟤가 거슬리는데요 얘가 아 왜 다 라인에 라인에 걸쳐 있어 어 날갈아 이걸 잡으시네 이걸 잡으시네 비 뽑을까 카카마 카메시 저기 괜찮음? 카메시키 저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기 템 그렇게 잘 나온 곳은 아니에요 아 거기에 비해서 잘 안 나와요 네 그렇게까지 제가 가서 와 템 괜찮고 잘 나오네 이런 문제 한 번도 없어요 가서 먹을만한 곳은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편하게 파밍 할 거면 괜찮은데 다른 건 잘 모르겠네요 다른 건 잘 모르겠네요 위치 자체가 이거 이거 내가 못할 거 같은데 제발 다시야 빨리 투캄을 쓰고 싶다 노래 끄고 킬때 불편해요 저보고 영감 생겨가지고 루근장님이 장비 업그를 하고 싶으시다고 스타방송하시는 거 탔나요? 네 저 탔어요 오케이 배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방문자용을 6800K에다가 1080TI 방송하고 싶으면 원컴 방송도 할 수 있게 세팅 딱 해놓고 방문자용으로요? 네 필요한 파츠 빠르게 말씀해주세요 필요한 파츠요? 총이 없어요 와아 치킨 치킨 받으러 갔다왔어요 백킥은 먹어줬어요 제가 네 무슨 치킨 시켰어요? 뿌링클이요 많이 만 2,500원짜리 뿌링클 12,500원짜리 그런게 있어요 100,500원짜리가? 아 아니요 오늘 할인하고 제가 포인트 모아둔거 아 싸게 시키셨구나 아 뭐야 아 젓가락 안 들고 저는 그거 보러 근데 그거 보러 5.0이 될까요? 제가 4.7이 지금 이제 제일 최적이라는데 5.0 되냐고요? 지금 공랭클러 아니에요 그거? 수렝 선별 수렝이에요 네 뚜껑 딴거에요 안 딴거에요? 뚜다 뚜다 했고 아 한건데 4.7이라고요? 수율이 운 지질이 또 없는 진짜 운 그러니까 진짜 수율 쓰레기 수준이죠 오늘 들어갔는데 오늘 물어봤는데 수율이 상당히 상당히 안 좋죠 상 상당히 많이 나와버려 어 어쩔 수 없어 웃기니까 어떻게 운이 그렇게 하는거에요? 네 네 지금 아 맞다 눈짝이네 네 맞아요 자요 아 예 감사합니다 뭐에요 잠깐만 게 없어요? 이건 충분하잖아요 네 충분하잖아요 이거라도 일단 가져가요 이거라도 일단 써요 두개 써요 작가 어 빌리는거요? 예 눈쟁님도 프레임 제한 풀어놨어요 안 될까요? 아니요 풀었죠 풀어놨어요? 네 프레임 제한 아 몇 나와요? 몇 초대? 높게 나올 때는 160 평소에는 110에서 130 사이 지금은 어떻게 200이 넘어요? FHD잖아요 해상도 제가 해상도가 QHD라서 FHD에 비해서 1.78배가 성능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따지면은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지금 제 프레임에서 한 1점 몇 배 정도 해야 FHD돼지? 하여튼 좀 많이 차이나요 프레임 차이가 근데 이제 최저가 잘 돼가지고 QHD도 솔직히 이 정도 수준만 프레임 계속 뽑으면 게임하는데 지장은 없는 수준이라서 거의 저 컴퓨터 아직 안 왔어요 문자만 보내봐야겠다 음 개꿀 QHD 모니터가 그렇게 참나요? 음 배틀그라운드 할때는 진짜 확실하게 좋아요 오버워치님 별 차이 없고 어떤 면에서 죽은거 그니까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보이죠? 멀리 있는걸 보면 아 아 이제 FHD를 쓰면 멀리 있는 사람이 음 이제 그 네모로 막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QHD를 쓰면 이제 어 팔을 휘두르면서 뛰어다니는 것까지 보이죠 어? 아 그래요? 그 정도에요? 네 그쵸 이제 UHD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뛰어다니면서 아 그 뛰어다니는 그 캐릭터의 발톱대가 보여요 어느새 그중도로 선명이에요? 예 저 1..10 누가 죽여개화 미에 한번 좀 죽여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디귿디귿 호미건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지우 뭘 어려운 게 없어요 솔직히 컴퓨터 데스크탑 맞추는 거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제품 다 외워봤자 100개 정도밖에 더 되나? 모든 걸 다 외워봤자 100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될걸요 쓸만한 제품들 수준으로 외운다고 했을 때 100개 정도면 우리 영단어 외우는 거 서로 외우면 늦어도 일주일이면 되겠구만 제가 쓰고 있는 CPU 오버 테크는 7705K예요 이게 컴퓨터가 어려워 보여도 별로 안 어려워 생각보다 마이크 바꿔야겠다 이걸로 먹고 있는데 저 마이크 쓰니까 불편해 오 그래 이렇게 해야 네 네 편하지 네 끝바 해서 해서요 이렇게 넓은데 17명밖에 없어? 이게 이제 그 첨단 쪽에 메가박스 탑 PC 탑 PC 첨단 첨단일텐데 아마 첨단일텐데 아마 네 검색하면 나오 아 사소리 네 온다 어 240에서 250 뭐지 뭐 이 앞에 사진 까는 것 같애 도는데? 뭐야 이거 도는데? 와 붙었다 아 이거 친구 아니야? 진짜? 우화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는데? 인증이 말 라이플이나 드세요 이런데 진짜 상자 두개만 가져갑니다 땅에 있어요 네 총알 영롱 챙기실? 넵 펌프 드림? 아 펌프란다 더패 드림? 저 안써도 됨 이제 괜찮아요 총알 좀 주세요 총알 아 이거 샷까지 필요가 없다 하시다 자식 가버려 지프 빼고 오세요 쏜다 EMP 지프 끌고 올 수 있겠어요? 지프요? 못 끌고 240조개 쏘는 것 같은데? 공포 이정도는 가까운데 왜 안보이냐? 공포 이정도는 가까운데 왜 안보이냐? 아아 타왔다 난 너무 모르고 아 진짜 그래 엄노 니가 나에게서만 니가 모르고 니가 모르고 아 삼일충리 감사합니다 전화 오 자리 개꿀 찾았다 너 이 새끼 누군가 누가 나를 잡고 도는 것인가 한 명 찾음 N15 방향 나무 뒤 대피 다운 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아 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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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체크 어 논쟁님 아 뭐야 논쟁님 제가 논쟁님 뒤에다가 총알을 세게 밟고 분명히 뒤에서 쏘는데 뒤에는 생필이 위길래 뭐지 했는데 핵인줄 알았어 뒤에서 봤길래 계속 landscape 야 난 내가 NW 안 보인다 아 길 걷..길 건너 온다 자기장 뛰고 온다 자기장 안에 NW 뒤지 이마 세명 어딨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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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세명 남았는데? 지금 우리 갈? 버그팔 찾았다 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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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아 근데 여수 잡을 수가 없는데? 도핑 좀 할게요 한샵 끌고 가야 될 때 이거 한샵 피가 많아요 타세요 타세요 얘 혼자 있는 거 같은데? 나머지 두 명이 어딨지? 음 저기가 혼자 같아 나머지 두 명 어딨냐? 타세요 개다쓰기 어 보인다 두 명! 150, 165 어 오케이 걔 한 명인데? 바위 쪽에 두 명인가? 그런 거 같은데? 그런 거 같은데? 근데 바위 쪽에 쏘는 애는 한 명밖에 없는데? 어쨌든 싸우고 뛰어온다 뛰어온다! 사람 아니야? 나 절기? 세 명까지 뛰어올 거야 아마 나 한 명 다른데 본 거 같은데? 210쪽에서 뛰어온다 하나는 210, 210 210, 210 210, 210 아 예 어? 그래 다 썼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210을 나이소 어어 어우 아 기은아 호수님 감사 고맙습니다 파이팅 그리고